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테슬라 생산기지인 기가 팩토리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몰려있는 충청북도도 유치에 나섰는데, 지금 당장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부지가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을 테슬라 생산공장 건설 후보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 독일에서 6개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생산 거점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과 비슷한 8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내후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테슬라의 이런 초대형 생산 공장을 10억을 뜻하는 기가에서 이름을 딴 기가 팩토리라고 부르는데, 산업단지 1개를 통째로 쓸 만큼 규모가 크고, 고용 인원도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테슬라 투자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전국 시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입니다. 충청북도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생산 공장이 충북을 중심으로 270여 개나 몰려있어 완벽한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없지만 평택항과 불과 40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 공항과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천, 음성과 보은, 제천 등 4개 시군 5개 부지를 산업부에 제출했는데 당장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실제 투자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투자 제한 부지를 올해 안에 테슬라에 전달할 예정이며, 투자 결정은 내년 1분기 안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